윤창중 칼럼 세상 TV가 윤창중 정치학교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전국투어 특강을 시작합니다. 6.25 이후 최악에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시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권 재창출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는 9월 22일 금요일 서울 영등포구 갤럭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원활한 특강 진행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재인 공화국의 통일외교 안보라인, 통일외교 안보라인의 그 함량 미달, 김정은의 수소탄 핵실험, 그리고 ICBM 발사 사태에 대응하는 일교통일 안보라인의 그 자질 미달, 그 자세와 인식, 그 수준 이하의 자세와 인식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가지고 그 청와대 의교통일안보라인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의교통일안보장관들을 전면 교체해야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언론에서 크게 이를 문제에 담고 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원내대표, 대표 국회 연설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문재인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김정월의 수돗한 실험 성공 이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이고 더욱이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면박을 당하는 그러한 아주 외교적으로 중대한 사건 그야말로 굴역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1981년 정치부 기자를 시작해서 참 역대 대통령들의 정상회담을 제가 빼놓지 않고 주목했습니다만 이토록 이토록 면전에서 정상회담에서 면박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최고 권력이라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외교통일 안보라인이 수준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안 될 만큼 꺼낼 그런 정도도 안 될 만큼 얼마나 함량 비달인지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그대로 보여준 것이 이번에 문재인과 푸틴의 정상회담이었다. 한마디로 푸틴이 대학 교수 이 푸틴이 대학 교수인 것처럼 공부가 전혀 안 되는 운동권 학생이 수업에 들어와서 엉뚱한 질문, 엉뚱한 주장을 하니까 그런 운동권 학생을 앞에다 놓고 고장고장 요즘 유행하는 깨알처럼 가르치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뭐라겠느냐? 대통령 문재인은 한마디로 정상회담해서 이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 마치 무슨 애걸하듯이 말이죠. 애걸하듯이 공개적으로 이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자, 정상회담의 회담 안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할 정도가 된다면 사전에 한국과 러시아가 그 실무 외교 라인 그 차원에서 이미 합의가 되어야만 되어야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건 외교적인 상식입니다. 사실은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완전히 서로가 사전 합의, 절충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 대본을 갖고 서로가 참 짜맞추기식 연극을 벌이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을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랬더니 푸틴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압박을 해도 자신들이 안보를 위해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뒤로 물러앉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방식 무슨 면박입니까?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1년에 4만 톤 정도의 아주 적은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고 원유 공급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만약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그거라도 중단하면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면박을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면 안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씨에게 부틴이 뭐라 하겠냐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다운 대접을 한 겁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러시아에 가서 이런 망신을 당한 한 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전혀 예습도 안 하고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감정에만 휩싸여가지고 러시아가 도와주십시오. 러시아가 이번에 그 원유 공급 중단을 시키면 치기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원유 공급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김정은이가 수소탄 발사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ICBM급 미사일 그야말로 각종 미사일 실현 도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변 한반도 주변 4강의 세력 판도가 마치 두부를 그대로 다르듯이 말이죠. 한국 미국 일본 한미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냉정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른바 신냉전 구도 신냉전 구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 냉전 구도가 사실상 그대로 그대로 복원이 돼 있는 구조가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인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갖고 있을 뿐이지 지금 김정은의 무자비한 도발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편가르기 편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러시아를 보고서 러시아한테 북한의 압력을 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푸틴이 그러면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공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답할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지금 자꾸만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미일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도 수소폭탄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해서 미국의 러시 미국의 그 로스앤젤러스 무슨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를 때리냐 마느냐 아주 그야말로 이런 엄청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최고 수준의 그 위기 속에서 지금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북한에 가는 원유류 공급을 중단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푸틴이 화가 난 게 뭐냐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하려면 1년에 4만 톤밖에 보내지 않는 러시아한테 하지 말고 중국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하라 중국에게 그런 소리를 하라는 것이 푸틴 얘기예요 당신 지금 번지수도 제대로 모르고 나한테 와서 무슨 무작정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 이런 소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 국제정치가 이렇게 첨예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러시아 과거 소련과 구소련과 북한 1948년 소련이 세운 위성국가가 뭡니까 북한 동그라파의 소위 말하는 소비에블록과 함께 한반도의 반쪽에 세운 북반부에 세운 국가가 북한 이에요 북한 북한의 실질적 오너락 알 수 있는 강대국이 러시아입니다 그때마다 중국이 없었으니까요 중공이죠 그 1950년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을 지어낸 혈맹이 러시아입니다 그런 러시아를 상대로 북한이 얼어죽고 굶어죽도록 원유공급을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권 의교안보라인의 함량 미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쿠에서 마쿠에서 소리없이 진행해서 러시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그게 의교인 거지 공개적으로 원유공급 중단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군사도발 중단을 하도록 하십시오 정말 어처구니없는 기초가 안 되는 그러한 의교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푸틴이 정말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나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거 들어줄 것 같아 북한은 이 사람들아 러시아의 혈맹이야 혈맹 러시아가 북한을 세웠고 6.25 때 북한을 지원해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공산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혈맹 관계야 뭘 좀 제대로 알고 해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대한민국에 좌파라면서 뭘 좀 알고 해 알고 알고 말을 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한반도 주변 사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놓고서 2대 2로 나뉘어서 편가르기를 하는 판에 그런 상황이 완전히 그야말로 날이 갈수록 무르익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선들 취임해서 20여일 만인 지난 5월 31일 갑자기 경북 성주에 배치될 그 사드 4기 나머지 4기라는 거 일개 포대가 6기 아닙니까 그중에 2기는 배치가 됐고 4기가 남았는데 그 4기 반입 사실을 왜 보고하지 않느냐라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충격적이다 마치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의 군대가 세대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허위보고 보고 안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엄한 사람 경질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 생트집이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민주적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미국에게 얘기했다가 한미 관계가 바로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세력이 지금 북한의 핵도발 미사일 도발 군사 도발로 인해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걸 알만한 차질과 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던가 일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해야 할 텐데 너무나 너무나 함량 미달 자질 미달 함량 미달 함량도 아무리 미달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가서 이런 실수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는 그 수준 완전히 진영싸움 속에서 청와대가 미국에 애를 먹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사드베치 백지화하고 뜯어가겠다 왜 미국은 미국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왜 이러냐 청와대는 왜 이러냐 이렇게 되면서 한미동맹 관계가 치명적인 불신과 갈등을 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이 환영을 받았냐 그것도 아니겠지 심지어 문재인 씨가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사드베치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마치 뭘 일 일으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떤 동네 아저씨를 힘센 동네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옆집 힘센 옆집에 살고 있는 그 동네 아저씨를 받아서 제 뭐 어떻게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일루는 것처럼 사드베치를 연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서 시진핑이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혈맹이다 푸틴이 한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시진핑은 뭡니까 시진핑은 중국에서 극우입니다 극우 소위 말하는 1949년 중국이 공산당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중공군이 한국전쟁 6.25 남침전쟁에 참전한 것 그건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항미원조전쟁 항미원조전쟁이다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 북조선의 북조선을 도와주기 위한 항미 원조전쟁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인데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느냐 사드베치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주에 나머지 4기의 사드를 오산에서 반입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것을 모르느냐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보수 우파 세력도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반입 됐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미국과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에 항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주의 나머지 4기의 사드를 사드를 반입 작업을 한 날이 왜 오늘 였냐 지금 대통령 문재인 지금 러시아에 가있잖아요 그렇게 러시아에 가있는 동안 대한민국에 부재하는 동안 전격적으로 일어졌다 왜 그랬느냐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인정하기 싫은 거죠 미국과 보수 우파 세력에 항복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 또 왜 그랬느냐 문재인 정권의 지지세력 그 지지세력이 사드 배치 반대 세력 아닙니까 그 지지세력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 세력 그 사람들 덕분에 정권 잡은 거 아니겠어요 이른바 대한민국 좌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미 친북 종북 세력들 그리고 종중 중국을 추종하는 세력들 그 세력 그 세력 덕에 집권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나머지 4기의 성조기지 반입작 작업이 이뤄진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은근슬쩍 자리를 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권 일본의 아베 정권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사드 배치 이 파동에서부터 김정은의 수소탄 실험에 이르는 그러한 엄청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또는 국제사회의 안보 파탄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과거에 가졌던 그러니까 이들이 집권하기 전에 가졌던 그 문재인 정권 세력에 가졌던 어떤 의혹이나 의심이나 불신을 지난 4개월 동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키우게 됐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번 김정은의 수소탄 실험 성공은 문재인 의교 안보 통일라인이 함량과 자질 미달에 극치를 보여줬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 지금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즉시 의교 안보 통일라인에 대해서 획기적인 수술을 가하고 보강하지 않으면 앞으로 파란만장하게 닥쳐올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을 결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들의 능력과 의지 모두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문재인에게 간곡하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청와대 통일 안보 특보라는 문정인 씨부터 당장 경질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의교 안보 통일라인 전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대통령 문재인에게 강조합니다 요구합니다 우선 우선 청와대 통일 안보 특보 문정인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외교안보 통일라인에 대한 전면적 수술을 해야 된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군대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의 신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 등화처럼 안보 파산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은 대통령 문재인과 의교안보 통일라인의 능력과 사상 이념을 모두 불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지전이나 전쟁과 같은 엄청난 국가위기 상태가 닥쳐오면 이들은 이들이 누구냐 대한민국 보수 세력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 그것들은 대통령 문재인과 의교안보 통일라인의 발언이나 명령 같은 것에 결코 순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진심으로 대통령 문재인은 다음과 같은 결단이 빨리 뒤따려야 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첫 번째 대통령 문재인의 사상적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은 절대 색깔론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 현재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임 사건 때 인권 변호사라고 했던 문재인 씨를 접했던 고영주 변호사 현재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죠 고영주 변호사는 얼마 전 법정에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 것이 맞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 것이 맞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등을 통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한 것은 북한의 주의 주장을 추정한 사례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 것이 맞다 참으로 눈과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수 우파로부터 끊임없이 비판과 의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그리고 386운동권 학생회장 출신 비서관들 386운동권 학생회장 출신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모조리 형무소 갔다 온 사람들 이들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만이라도 해야 국가 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정권을 향해서 최소한의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대통령 문재인에게 이런 충원을 하는 것이 저의 양심과 경험 그리고 애국심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문재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하지 않고 특유의 회피나 지연작전을 펴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너무도 불행해집니다 문재인은 개인적으로 박근혜보다 더 불행한 운명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불행한 운명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가 안보가 파탄이 나면 대통령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상식에 속합니다 국가 안보라면 국가 안보에 관한한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사유체계를 갖고 살아온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이 진정으로 분노하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박근혜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길을 가려하고 있다 오늘 칼럼의 제목입니다 잘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고 나서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자가 늘어난 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격조 높은 칼럼 격조 높은 방송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이번 달 9월 22일 윤창중 정치학교 첫 번째 특강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윤칼세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고진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구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6필 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 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된 그의 피매친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갈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